네, 정말 아빌의 여사와 함께하는 우아한 무대였습니다. 엘리테스와 부채가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조합이네요. 이어지는 무대 역시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우아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윈이라고 하는 화려한 도구를 이용한 무대인데요. 말 그대로 날개처럼 생긴 도구예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도구이고요. 무용수의 몸보다 큰 윈이 무대 조명에 반짝이며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왜 사람들이 신기해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네, 어서 만나보고 싶네요. 운비씨, 곡의 분위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번 곡은 느리고 서정적인 곡입니다.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신비롭고 우아한 곡이죠. 네, 그렇게 말하니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서정적인 곡에 맞추어 추는 윙솔로의 무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하니 더 tends이까봐 주시겠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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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